2019년 카타로 도와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모습입니다. 스웨덴 여자 선수의 장대가 경기 도중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쟁 상대인 프랑스 선수가 자신의 장대를 빌려주었고 스웨덴 선수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X-Work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19일부터 한동안 소강상태에 들었던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현재 대한민국 서해 중부해상 일대를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전선대의 위치가 서쪽으로 밀리면서 강수 중심대는 주로 서쪽 지방 위주로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어제 서울의 1일 강수량은 예상되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의 날씨를 살펴보면 중국발 건조공기와 저기압 방수대 그리고 일본발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올 2023년부터 특히 초여름부터의 날씨를 보면 장마의 추세가 극한 강수구역을 달고 다니는 경우가 일반화됨에 따라 강수의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갑자기 작년까지는 없었던 이러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역별 강수의 편차가 커지면서 서울에 300mm의 폭우가 오면 대전에는 10mm의 비가 오는 이러한 극심한 지역별 편차의 강수량의 원인은 어디에서 근원하는 것일까요? 우선 집중호우와 폭염은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 진행이 더욱 심화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외의 지역을 살펴보면 최근 전례 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위로 인한 사망자도 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여름 유럽을 덮친 더위로 6만 명이 숨졌는데 올해는 더 심각하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일주일 만에 1만 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보건디구는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규정했고 유엔 세계기상청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더 강렬한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인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일기예보가 무척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워낙 커지고 있고 어떤 지역에는 폭우가 내릴 때에 어떤 지역에는 폭염이 오는 일들이 번번이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중국이나 미국 등의 국가 등에서 보였던 현상인데 한국에서도 이런 지역별 강수의 편차와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의 비는 과거의 일정한 반복 패턴에서 벗어나 불규칙 패턴을 보이는 것일까요? 최근에 지역별 강수의 편차와 긴 장마 기간 그리고 불규칙한 패턴은 대기의 강이 한반도에 자주 흐르면서 우리나라에 수증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의 강은 바다 위에 형성된 거대한 수증기가 마치 한 줄기 강처럼 대기 중 좁은 길을 타고 흘러 육지 상공으로 이동해 엄청난 강우를 일으키는 수증기 이동 현상입니다. 올 초여름부터 제 날씨예보를 보시면 10일간 비가 옵니다. 보름간 비가 옵니다. 이런 식의 영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다르게 인도 벵골만에서부터 동남아 지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베링해까지 길게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하늘에 흐르는 대기의 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5호 태풍 독수리와 6호 태풍 카눈 심지어는 7호 태풍 난까지 그 진로에 대하여 중국일지 한국일지에 대한 수치 모델의 모의가 한창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풍도 매우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소이지만 태풍 이외에도 최근 한반도의 하늘을 장기간 덮었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서 대기의 강을 만들고 있는 이 정체전선이 태풍보다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풍은 피해는 크지만 일주일 이상 육지에 머무르면서 피해를 주기에는 한국의 땅의 크기나 태풍 자체의 성질을 고려해보면 육지에 우선 상륙한 이후 피해는 우리에게 많이 주겠지만 오히려 긴 정체전선이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의 북쪽과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별 편차를 가진 폭우를 어떤 때는 서울에 어떤 때는 대전에 어떤 때는 강원도에 이렇게 폭우를 뿌리고 어떤 지역은 폭염이 오는 이런 불규칙한 패턴의 날씨가 지속되는 것이 태풍보다도 더욱 큰 심각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대기의 강이야기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에 위치한 대기의 강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쪽 가장자리에서 발생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이동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서 한반도에서는 정체전선을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 여름에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대기의 강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6월에는 중국 국남부부터 날짜 변경선까지 길게 늘어진 영역에서 자주 대기의 강이 발생을 하였으며 일본 남쪽 해상에서 최대 빈도수의 대기의 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들어서면서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함에 따라 이번 달에는 대기의 강의 발생 빈도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폭우 피해와 함께 불규칙적인 폭우와 지역별 강수 차이 그리고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폭우가 잠시 멈추었다 다시 오기를 반복하는 매우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대기의 강 정체전선이 다음 달 8월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번 달 7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야 하는데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후변화로 과거의 날씨 기록들의 데이터를 전적으로 믿고서 신뢰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폭우와 태풍의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옆나라, 일본에서는 대지진 발생 경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으며 매우 위험한 지역들에서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한국 시간 기준 부리고리 지역이면서 위치적인 부분과 과거 기록적인 부분에서 일본의 후쿠시마와 호카이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역인 미국 알래스카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7월 23일 저녁까지 무려 6번의 지진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하였으며 7월 21일 금요일 오전 7시 43분에는 일본 후지산의 후지 5호수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재작년 12월 3일 일본에서는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규모 5 안팎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그 지진들은 먼저 오전 6시 47분에 후지산 후지 5호수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4.8 진원의 깊이는 19km의 지진이었고 3시간 후에는 오전 9시 28분에 와카야마현과 도쿠시마현 사이의 후지산에서 500km 떨어진 기이수도에서 규모 5.4 진원의 깊이는 18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두 지진 중 시간상으로 앞선 후지산 5대 5호수 지진의 진원은 일본에서 최고봉이자 화라산인 후지산 정상에서 30에서 40km 떨어진 후지산 자락이었고 이는 후지산 분화의 전조가 아니냐는 공포감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또한 후지산을 끼고 있는 야만아시연에서 진도 오약의 강진이 관측된 것은 2012년 1월 이후 근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후지산 5대 5호수에서 7월 21일 이틀 전인 금요일 오전 7시 43분에 지진이 또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6번의 후쿠시마 연속 지진과 함께 말입니다. 또한 매우 안 좋은 또 다른 시그널의 강진은 바로 7월 22일 어제 토요일 저녁 9시 14분의 규모 4.9 진도사 진원의 깊이는 40km 그리고 오늘 7월 23일 일요일 새벽 2시 29분에 발생한 일본 규슈 휴가나다에서의 규모 2.8 진원의 깊이는 40km의 지진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규슈 휴가나다에서의 최대 진도사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의 12등급에서의 6등급입니다. 6등급은 모든 사람이 지진을 느끼고 가구가 움직이고 벽이 금이 가게 되는 큰 지진입니다. 오늘 휴가나다에서의 지진은 지난 40년간 휴가나다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진 주기로 봐도 곧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한 규슈 휴가나다에서의 지진은 인근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원전과 에이메현의 이카타 원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한 휴가나다에서의 지진은 시코쿠 남부 해안에서 기이수도에 걸친 해역에서 약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지진으로 향후 30년 이내에 일어날 확률이 70%에서 80%인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예상 진원 지역 인근입니다. 시코쿠 Dam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